대배우 남이춘과 연기도 해보자 혁수야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윤태씨 요즘 연기도 시작했어요? 아니에요 아 이게 그냥 프로그램에 잠깐 나가서 재현하는 그런 저 모르세요? 약속 있는 거 아니에요? 네 근데 잘 놀리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다가 한 거예요 아 진짜요? 그럼요 너무 부끄러워서 두 분이 연기 호흡 맞추는 날도 한 번 왔으면 좋겠어요 케미가 좋으니까 제가 너무 영광이죠 머지 않았죠 서씨는 노래방신으로 내게 먼저 말 걸어주는 걸 여자는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좋아 죽네 좋아 죽고 좋아 죽네 좋아 죽고 윤태진의 아까 누더기 흔들었나요?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이고 메디가 안 해 아 선물입니다 여러분 왜 걸레를 주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선물이고요 여기 이렇게 디테일도 신경 쓴 거예요 다 아 이거 신경 쓴 아 역시 베지 스타일 뭘 제 스타일이에요?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복면경 함께해 주신 두 분 지금 텐션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저는 이대로 노래방에 가보려고 해요 진짜로 노래방 갈 겁니까 오늘? 가야겠어요 안되겠습니다 어느 동네 노래방 가면 볼 수 있나요? 뭐 제 집 근처로 가볼까요?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? 네네 가야죠 가야죠 혼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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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내일 봬요 감사합니다 저어장 ну 전해볼까요? 요jak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